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토익스피킹 Part 5 & 6 5분 기출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4월 8일자 시험 보실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Part 5는 다소 난해한 문제가 그리고 Part 6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Part 5 문제 보실게요 저희 이삿짐 센터입니다 중요 고객 2명의 예약이 같은 날 겹쳤어요 가장 큰 트럭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트럭이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해결책을 주세요 오케이 네 왜 이 문제가 다소 까다롭냐면요 호텔 등등에서 예약이 초과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었었지만 예약이 겹쳤을 뿐더러 트럭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결책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실 거예요 Let's ask those customers if they can reschedule the moving date 그냥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보상까지 해 주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럭을 공수해 오시는 방법이 있겠죠 Why don't we rent a large truck from another moving company? 네 구체 문장까지 다 붙여서 통답변 우리 입으로 좀 읽어볼게요 부탁 보상 콤보부터 시작 Let's ask those customers if they can reschedule the moving date If you give a 50% discount on rescheduling They might accept this offer 그렇죠 부탁을 하고 만약에 50% 할인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결했고요 두 번째로는 빌리자 콤보 Why don't we rent a large truck from another moving company? Although we need to spend extra budget We won't lose our lawyer customers 그렇군요 네 트럭을 빌려옵시다 돈은 좀 되겠지만 우리 고객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삿짐 센터 중복 예약 해결했습니다 자 86로 가볼게요 제가 좀 쉬웠다고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문제 나왔구나 나도 이날 볼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주 나온다고 해서 하지만 시험장에서 모든 분들이 다 시험을 잘 보시는 거 아니죠 구체화 문장까지 든든하게 챙겨내셔야 하고 자 아이디어 보실게요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타주의 콤보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대로 챙겨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워낙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They will grow more because volunteering will teach them archerism 이타주의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성 콤보 이미 이 영상에서도 사회성 콤보는 너무 자주 써왔습니다 중요하죠 They will have a chance to socialize with new people 자 구체화 문장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데이부터 시작 They will grow more because volunteering will teach them archerism For example They will learn how to help others or do something good for their community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돕는 법도 배우고 공동체를 위해 좋은 일도 하기 때문에 이타주의를 배워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 사회성 콤보 They will have a chance to socialize with new people Since volunteering brings people together They need to cooperate with new people So volunteering will teach them how to interact and work with others 사회성 배울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구조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고도점이 어려워요 구체화 문장까지 든든하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4월 8일자 Per 5 & 6 문제풀이 진행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봄바람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열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